이대와 영화 세상 일단 기생충이 750만명을 넘었네요. 네 아마도 천만 갈 것 같죠. 누적 관객 수가 2위가 알라딘 420만이고요. 오늘 소개할 영화고 그리고 엑스맨 다크피닉스도 8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영화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열심히 예매일로 따지면 알라딘이 기생충을 넘어섰네요. 네 당연히 기생충이 한 이번 주까지는 기세 등등할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차이입니다. 일단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알라딘이 46.1% 기생충이 21%인데 기생충이 워낙 작품성이 있지만 좀 어둡기 때문에 좀 밝은 영화를 원하신 게 아닌가 요즘 또 날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주행했던 보헤미안 랩소디를 연상시킨다 알라딘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화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보신 분들이 재밌다 신난다 이러면서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알라딘 소개하기 전에 그 밖의 영화 한 두 개만 소개해 주세요. 네 세상을 바꾼 변호인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의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맨인 블랙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현재 예매율도 18%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엠스워스가 주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역주행 그리고 입소문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알라딘 처음에는 그럼 봐봐 얘기 뻔한데 많이들 그러시는 다 아는 얘기다. 그래서 안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보고 나면 실사에 그렇죠. 정말 실사를 잘했구나. 물론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실사가 어려워 보이는 지니 램프의 지니 아니 그 둥둥 떠다니면서 구름처럼 변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저걸 어떻게 실사로 만들어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됐습니다. 특히 윌 스미스가 이 지니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개그 연기를 재밌게 해서 오히려 이거 영화 제목을 알라딘이 아니라 지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니가 참 영리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1992년이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실사 리메이크고요. 배경은 아그라바 왕국인데 알라딘은 좀도둑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스민 공주는 궁전이 답답해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서로 반했지만 신분 차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알라딘이 신비한 램프를 손에 넣게 되고요.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램프를 손에 넣었으니까 왕자가 되어서 자스민 공주한테 다시 갔겠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일단 재미있고 또 온갖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또 실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재미있고요. 그리고 원작처럼 뮤지컬 장면들이 화려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볼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밀스미스가 개그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또 웃기고요. 심지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피엔딩이고 극장에 들어가면 일단 언제 시간이 갔냐 싶게 또 아주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단지 재미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주인공이 자스민 공주가 전형적인 공주 캐릭터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 역시 술탄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알라딘과의 로맨스도 중심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심축 스토리는 자스민이 자신의 왕의 자질을 깨닫고 실천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음원파워가 또 헐리우드 용악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익숙한 노래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벨의 호흡 뉴 월드 다들 좋아하셨을 텐데 이 노래도 여전히 멋있게 삽입이 돼 있고요. 알라딘과 자스민이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장면에 삽입이 되죠. 이번에도 멋지게 재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셨던 분들이라도 좀 추억 삼아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예요. 저는 그 대사 중에 자스민의 대사가 왕은 국민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의 행복만 느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대사들.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름다운가 하면 그냥 풍경이 멋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싱얼롱 상영관이 생겼던데 다 같이 노래 따라 부르나 봐요. 홀 뉴 월드 같은 거는 진짜 대착 나오겠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안 볼까 관점은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방면에서 고르게 좋습니다. 뮤지컬도 재미있고 스토리도 충실하게 잘 재연을 했고요. 다만 큰 기대 없이 킬링타임용으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은경 씨 맞아요. 대화 씨 말처럼 윌 스미스가 맡은 지니가 제목으로 나눠 하더라고요. 이정난 씨도 알라딘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윌 스미스가 맡은 지니가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미예 씨 7살 아이랑 같이 봤는데 아이가 더 좋아했어요. 여주인공이 인도계 연극 배우라는 노래를 정말 잘하던데요. 네. 나우미스가 정말 노래 잘하는데요. 음악은 스피칠레스 준비했는데 알라딘 하면 다들 A Whole New World 떠오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버전에는 이 노래가 더 중요하게 삽입된 것 같아서 1992년 원작에는 없던 노래인데요. 이 자스민 공주의 스타일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박힌 캐릭터에 맞는 노래로 본인의 어떤 강당 같은 걸 보여주는 음악인데요. 스피칠레스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이 술탄이 되고 싶어하고 공주가 확 바뀌었어요. 침묵하지 않겠다. 맞아요. 행동하는 공주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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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